5 못다기를 해 29까지 홈 파 어 파울 되는거 맞지 그 다음에 x 1. x 22까지 바라봐 최대 26만큼 뒤돌아져서 또 파 29까지 다 내려와 그 다음에 다시 28.5까지 들어가 액션이 25 25 25 25 26 5 되어야지 뭐 그건 커져야 돼 26 그 다음에 제트 마이너스 20 까지 봐서 다시 또 커져요 짜가 지겨서 짜가 줘야 돼 어 예 맞다 자 여기까지 수정을 좀 하구요 다시 갑니다 자 공작물 좀 교체 좀 하구요 자 소재 저 바꾸구요 그 다음에 원점 탈 잡아 줘야 되고 5 자 불량이 최대한 안나기를 이제 기도를 해야되나요? 안나게끔 되달라고 빌어야 돼 이제 자 내경 황사 끝나고 그 다음에 정사 그 다음에 1 외경 황 그 다음에 1 외경 황 그 다음에 1 외경 황